죽디 말라 전설이 된 후에 죽도록 위대한 주차주국의 번영을 위하여 여기가 요충지다 이 지역 사람들의 오전통선을 거의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최정예 스파이인 내 남파인문은 아 통구야 달동네 슈퍼집 바보 아 통구야 통구? 새로 방구도 쓰는 친구가 말이야 그 딸따라 내른남도서 나 새끼들에게 진정한 인민의 락을 보여주마사 처음 만났을까 둘 인사해 나는 곧 역사를 이룩하고 갈 테니까 너무너무 바보인구나 잘 수령하라오 당해선 날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위대가리 들은 말이야